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 소개해 드릴게요. 콘센트 커버 4개에 천원입니다. 멀티탭이나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안전커버예요. 습기나 먼지 침투로 인한 누전, 합선 등의 고장을 예방해주는 커버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이런 멀티탭을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한 손으로 잡고 쏙 끼워주시면 됩니다. 뺄 때도 손잡이가 있어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 감전사고나 트래킹 화재 예방을 위해 커버가 필요해요.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쌓이면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청소 후에 꽂아줄게요. 유아나 어린이의 감전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템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사용하지 않는 곳에 안전을 위해서 꽂아주었어요. 주방에서도 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습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해요. 국내 생산 제품의 가성비도 좋으니 안전을 위해 꼭 사용해보세요. 국내 생산 제품의 가성비도 좋으려면